정신병자 연기가 제일 자신있다. 정신병자 연기? 아니요. 제 뮤직비디오에 안만나라는 노래 뮤직비디오에 제가 의사 그리고 환자로 같이 연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약간 그냥 정신 나간 사람 같이 그냥 웃다가 되게 식사 중이시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 지금 안 돼요? 많이 오셨잖아요. 별거 아니고요. 그냥 날 봐. 날 봐. 그냥 한 번 어떻게 갔다가 어떡해. 좋아하잖아. 같이 해. 같이 해. 같이 해. 같이 하라고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죄송해요. 무슨 변경이야. 연기 잘하네요. 뭔가 좋아. 임정희씨는 섹시하게 유혹하는 연기를 잘한다고? 이번에는 섹시한 역할은 아닌데 안정적인 사랑에 조금 지겨워서 일탈을 꿈꾸면서 유혹하는 그런 씬이 좀 있어요. 저희 중에 한 명을 유혹하고 국진영이라고 하니까 국진영이라고 하니까 나는 국진영이라고 너무 짧게 걸릴 걸 시간이 국진영이라고 해서 국진영이라고 하는 시간 자리를 좀 저로 옮겨야 되는데 아니야. 일단 술을 마셔야 돼요. 술이죠. 벌써 좋네. 음악이 없는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연기죠. 비틀비틀 걸어서 가요. 이렇게 앉아요. 좋네. 이름이 뭐 한번 물어봐주세요. 이름이 뭐예요? 이쪽이 좀 보여지. 아 보여요? 이름이 뭐예요? 스타러 키스 razor 야 이거 좋다. 술 한잔 아니면 빽어 술 한잔 아니면 나 가라 오빠도 poser 누르기 때 더 진한데 호신가 봐요? 완전히 남의 사이에서 남의 사이에서 남의 사이에서 지금까지 얼마든지 최고네 최고네 이게 극진 장면인거니? 네네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극진이 형한테는 실제로 가장 최근에 가장 강한 스킨십이 10년간 아 진짜? 야 뭐 다 챙긴다 극진이 형한테 근데 탁 근데 그 느낌의 향이 불어오세요 불어오세요 형은 약간 천천히 느끼고 더 더 이런 느낌 그럼 안돼 밀어내야 돼요 남자가 밀어내야 돼요 아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근데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강하게 밀어내는 건 아니고 그럼 재혼생각이 있어요? 하하하하하하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우리는 천안간 재혼입니다 아니 우리 프로의 특징이 순식간에 짱으로 바뀝니다 하하하하 잠시 생각 좀 해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세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을 심어주세요 잘해주세요 대담하다 이 형이 아니 연기욕장 안 해도 되겠어 여기 있는 게 저희가 당구대랑 이렇게 무대를 막 왔다 갔다 해요 저희가 클럽이 그 무대라서 그래서 당구대 막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네 이거보다는 좀 훨씬 높거든요 근데 힐 신고 와 와 뭐야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 사이를 좀 해 하하하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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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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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원래 한 번씩 높은데 그럼 관객은 어떻게 해요? 관객들은 거의 이 거리에 앉아계세요 아니요 점핑으로 뛰어오네 네 근데 사실 진짜 이 힐 신고 이거보다 훨씬 높은 데인데 저희 배우들은 다 한 번에 뛰어오가 남자배우들은 그냥 이렇게 한 발로 뛰어올라가고 오 뭐만 맞는 거냐고 시간이 안 맞지 네 연습 초반에 한 3주는 버핏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아무 선생님이 군대에서 하는 체조 같은 거 막 시키시고 대단한 뮤지컬이네요 들어오세요 적적이야 아 그럼 지금 공연을 하고 있어요? 네 어디서? 합정동 합정동이면 우리 집 앞인데 하하하하 맨날 한 자리 비워놓을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